전통마루 시공 반갑습니다 오마이왕토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전통마루 시공 영상입니다. 전통마루는 온돌방과 함께 한옥에서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전통마루를 한옥이 아니라 현대건축물에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마루 공간이 20평으로 9칸으로 이루어진 마루입니다. 9칸 하면 생소하지만 노래 가사에서 육관대청이 있는 것처럼 육관대청도 기와집에서 큰 공간인데 이보다 3칸이 더 큰 공간입니다. 치목을 시작으로 운반 철거, 마루 설치까지 10여일의 공정을 3분의 타임레슨으로 올려봅니다. 홀딩도어를 설치하여 전체 완성되면 완성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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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